에이! 프로듀스 101! 안녕하세요! YGK 플러스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연습생 권현빈입니다. 오늘은 여러가지 상대모사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먼저 암살의 이정재 선배님을 따라해보겠습니다. 제 몸에 총알이 6발이나 박혀있습니다. 내가 동지 셋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, 그 친구들이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모릅니다. 내가 어떤 심적으로 그들을 보냈는지, 그건 죽음을 불쌍한 안전의 걸음이었습니다. 재판장님! 감사합니다! 다음은 베테랑의 유아인 선배님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나한테 해결 못해주는건데, 형도 지금 나 둘째 마누라 자식이라고 무시하는거야? 형이나 나나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알아서 강해지는 수 밖에 없어요. 감사합니다! 다음은 웨퍼 빈지노 바비 선배님을 메들리로 해보겠습니다. I hate my hater! Obviously! 이럴땐 센서형이 부러워! 적이 없으니! 같이 기득한 피드백에 이하는 척하늘 고개 끄덕이면 비트에 한번 나올려! 감사합니다! 지금까지 연습생 고년빈이었습니다. 사랑합니다! 프로듀서님! прям!